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YSTILTECH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게 갭이 뜨고 난 뒤에 어느정도 하단 조정을 좀 세게 주다 보니까 좋은 종목군들은 좋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요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구요 SYSTILTECH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43% 하락을 해줬습니다 시장 한번 보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0.73% 상승 코스닥이 0.65% 상승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은 양매수 2,300억 코스닥은 양매수 1,600억 선물시장 하방에 달러선물 매도까지 나와줬습니다 SYSTILTECH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예민하게 반응해주는 이슈 자체가 우크라이나 11월 평화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총차장해가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로 엮여가지고 테마주로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원대의 종목이 거의 월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있구요 유의미한 가격의 박스 상당 구간까지 가격 구간을 올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가 자체가 피로감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전일 1,700억 가까이 터져주면서 시가총액이 1,383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 자체는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단기 2배의 올라간 가격대에서 터져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구간에서 반등을 빠르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폭이 좀 열려있습니다 모태도 한 3,700원 많이 빠지게 되면 3,250원까지도 열려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흐름을 추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피로감을 점점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의 절약 모멘템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 주가가 훨씬 더 탄력 있게 반등을 보여주고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유의미한 가격 그러니까 박스 상단 저항대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 무작정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느적인 보수적인 스탠스도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금융 프로그램 매수 13만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키움에서 11만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 키움에서 나온 물량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받아주는 개념이고 프로그램으로 받아준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개인으로 넘어갈 때 이게 하나의 1년의 자전거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포라고도 표현하죠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이 물량을 프로그램 이제 외국인처럼 보이는 건머리 외국인 계좌로 넘어가는 거고 건머리 외국인 계좌에서 진짜 개인한테 팔 때 주가 자체는 차익실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민지TV 주도주체험도 한 번씩 꼭 받아보시구요 SY스틸텍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더 좋은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수 있으시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댓글에 고정 링크가 있는데 누르시고 무료중고 신청 누르신 다음 SY스틸텍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료체험이 7월 이후로부터 망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